지민이 로버터 지민이 로버터 지민이 로버터 지민이 로버터 유영이는 또 위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연습해 지민이 로버터 지민이 로버터 서있으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거랬어 너 뭐하는 거야? 누구한테 대화하고 있지? 뭐하는 거야? 이게? 저기요 파트너 다시 맞는데요?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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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파이브였는데 세븐 정도 해두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박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루틴만 외우려고 해보자 원 투 트리 포 파이 이게 파이브가 아니라 좀 더, 좀 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아, 오케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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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잠깐만 잠깐만, 도로 봐봐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실 이게 춤을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해 주는 건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니 너 안 돌아? 나 말하는 거 같아 잘하고 있어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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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거 그냥 미친 자체다 2, 2, 2 1, 2, 1, 2, 3, 4, 5, 6, 7, 8 아, 내가 이렇게 됐어 됐어 나 너무 강행군이지 선생님 잘할 것 같은데?